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우, 진짜 오랜만이네요, 근데. 옆 동네로 전향 가셔서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어차피 같이 게임하는 인생인데. 오리님이랑 같이 한 게임들 조회수 오지게 잘 나왔어요. 제가 약간 막 다뤄도 될까요? 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오리님 덕분님. 아, 그냥 블루님의 명성이죠. 아, 아니. 그날 이제 제 지인이 오리님 팬이었던 거예요. 아니, 오리님 채널에 너가 왜 나오냐고 이러면서 막 연락 왔었어. 감히 오리님 채널에 너가? 그 친구가 엄청 좋아해요. 아, 근데 놀랍게도 여성 팬이네요. 몇 살인데요? 고기가 편한가 봐. 오, 여기 왜 사람 있지? 오,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는지? 엄마한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못 본 사이에 많이 키가 작아지셨네. 허리가 많이 구부셨네. 나이가 들수록 원래 겸손해지는 법이에요. 너무 겸손해. 수류탄, 수류탄 너무 많은데? 어? 수류탄 많으면 여기서 저기 창모 안에 수류탄 누가 먼저 넣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하시죠. 이걸 넣은다고? 응, 저도 넣었습니다. 어? 못 넣었네요? 차 옵니다. 와우. 어, 저 좀 뺏어 놓은 것 같으니까. 아, 좋습니다. 한 명 보급 받은 것 같던데? 얘가 보급인 것 같은데? 그러죠? 어? 뭐야, 뭐야? 한 대? 나이스. 저기, 285 사람 누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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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마한테! 어우, 달달한데요? 저는? 아, 방금 떨어진 건가요, 혹시? 아, 저 그 당연히 노리고 떨어진 거죠. 당연한 거를... 아유, 제가 오해했네요. 어린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아이 참, 한때 이제 배그 강의하시던 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 없게 참. 그럴 리가 없으신 분인데. 뒤에 쏘는... 쪼리하라, 쪼리하라. 쪼리.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패드샷. 위험해요. 잡았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 여기 밑에서 하나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헤드 맞췄어요, 헤드 맞췄어요. 나이스. 그리고 연막. 뒤에 뛰어와요. 제 앞에 붙었어요, 두 명이에요. 오케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어, 위험해요, 지금? 어, 이제 곧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저 뒤에서도 내려오거든요, 지금? 잡았, 잡았어요. 컷, 컷? 네네, 컷, 컷. 육시 선배님. 어, 자리 너무 좋고요, 선배님. 왜 연막을 그렇게 피는 거죠? 그... 틀리려고요. 왜요? 원이 오른쪽 아래인데. 이렇게 질러가지고요. 질러가지고요. 일단 얘 찾고 가려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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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살아계시는군요, 선배님. 근데 루님이랑 하니깐 바로 치킨 먹네요, 여기에 또. 근데 하도 못 맞추는 거는 손이 머리를 못 따라가. 저기 있어요? 네, 저 1번 핑 2층 집에 둘 있어요. 하나인가? 하나 있어요, 지금 뛰어내렸어요.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두 명. 오케이. 두 명 건너가서 왼쪽 끝집 나왔다. 저 2층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난 왜 들어도 어딘지 모르겠지? 2층 집, 2층 집, 핑. 알았어요, 왜 화내요, 근데. 아, 안 보이시는가 싶어가지고. 아, 화냈다? 거듭 브리핑.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제 아래, 제 아래. 문 열었어요. 확인했어, 확인했어. 나이스, 나이스. 어우, 잘하시는데요? 팀플이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밑에서 질 때 제 뛰어내려가. 막 안 해도 딱. 이제 팀이지. 근데 왜 어딘지는 못 알아먹어야해? 10호다. 왠지 오리님 주면 이상한 데 쓸 거 같아요, 가짜신데. 아, 저 10호 기가 막히죠. 왠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실 거 같아. 제가 엄청난 걸 보여드리죠. 아, 좋습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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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기 하나 잡았어요! 하나 더 있지 않나? 잡았어, 제가 잡았어요. 그럼 아, 잡았구나. 저는 오른쪽 잡았고 정면 잡으셨네요. 너무 좋았다 방금. 얘는 너무 까부른데. 죽일까요? 마스터? 이게 약간 작전을 C4를 딱 붙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C4를 붙이고. 블루님이 앞에서 총알 맞아주시면서 그때 제가 딱 타고 들어가서 옆으로 나가면서 C4를 거기에 터뜨리는 그런 전략이에요. 좋아요. 나쁘지 않은 작전이에요. 제가 못 쏘게 그거 할게요. 오케이. 한 대. 두 대. 두 대. 두 대 맞춰 놨어요. 스틱이바이도 죽어요. 쟤. 두 대 맞춰 놨어요. 스틱이바이도 죽어요. 쟤. 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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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대 맞춘 거 봤나요? 선생님. 아 이거 못 맞추셨으면 못 잡은 건데. 나이스 나이스. 한 대 더 온다. 어 뭐야. 또 다른 애를 서로 잡았나요? 어 그런 거 같아요.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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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뒤에서 잡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죠?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한 대 더 옵니다. 한 대. 저 연막을 저렇게 깔아 버리면 쟤도 우리 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연막 깔고 붙어 버리고 죽여 버리고 수선 넣어버리면 존 마시던데 저거. 뭐 좀 붙어도 돼요? 어 가시죠. 리의샷 갑니다. 제가 3번 못 씁니다. 오케이. 3번째 궙니다. 하나. 나이스. 나이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니 오늘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른 걸로 우리 있지? 우리 너무 잘 만드는데요, 오늘? 완전 좋아요. 최근 들어 가장 배그 재밌어요. 이거 쏩니다?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배그 파트너가 두 명이나 있는데. 어 저 그.. 아니 저 배그 파트너. 아 신청 안 하셨구나? 아 신청했었어야죠. 신청했으면 당연히 되지. 잠시만 비월드웨이 왜 절로 떨어지죠? 잠시만. 어? 아 여기 맞는 거 같은데? 괜찮죠? 괜찮은 거죠? 오 잠깐만. 뭔가 이상하죠? 오 약간 이상한데? 아직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거를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블루님한테 드릴게요. 아 오케이. 저희 이런 것도 잘하죠. 일정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꺾어요. 오른쪽 바퀴를 끝까지 핸들을. 그 다음에 밟아요. 그러면은. 저기요? 계획 수정이 필요하게 됐어요. 원래 인생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가려고요. 가면 새끼 바로 내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안 돼요. 위험해요. 저만 믿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아 여기 이렇게. 어떡하나. 이거 머리 안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수로 먹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수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 역시. 그 이제. 게임 잘 알리시네. 이거 이거 차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혹시 리드샷 맞으실까 봐. 아휴. 어 리드샷 맞았어요. 레전드. 우와 여기 안. 우와 리드샷 진짜 맞았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야 해 이거. 레전드. 잘 봐. 잘 봐. 나 확 씨야. 맞지 맞지? 다 맞지? 세 명이야.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뭔가 약간 유독성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그게 나만 맡았어. 작은 방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냄새가 확 나는 거야. 내가 솔직히 다 얘기를 해야 돼. 다운 거고 날아줌 한 입에 Mandarin marathon.